잊지 않았어 그녀의 일반적인 얘기들 나를 속이며 그동안 만나왔던 얘기도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었기를 비참하게 난 끝까지 어린 석에 널 믿어버렸어 하지만 나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모두 무너진 거야 술 취했고 다시 너를 찾아가 그녀를 알아주는 너를 보았어 지금 난 눈에 흐르는 눈물은 모두 모른척해져 남겨진 미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버려 같이 지나서 나 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새 밤이 예쁘냐 홍진영! 참가! 아 대단합니다 빼까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 동선 너무 커 두 말 말하면 여기까지 나와 보통 이게 여기 한 30cm 가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워낙 키가 크고 엄청 길다 팔이 길어서 아니 저기 누가 좀 뒤에서 백가한테 춤 좀 한 번 춰봐달라 그랬나봐 네 하더니 마지막에 됐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댄스였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우리 한영 씨와 우승진 씨예요 갑니다 멈춰! 불동멘션 좋아요 불동멘션 좋아요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빛도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간주가 있어가지고 나 간주 나온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이었나 봐요 아 우리 우승민 씨가 간주를 잘못 파악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김수희 홍진영 결승 진출! 감사합니다 황금열세는 우리 것 양하영 혜인이를 누르고 김태우 재하 4강 진출 노련한 무대 매너 김현심 서수남 아이비 레이디스 코드를 이기고 4강 진출 4강전 두 번째 대결 최 46대 왕주왕전 최 46대 왕주왕전 이번 4강전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 최장신 두 분이 만났어요 대결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현심 씨가 원래는 성우지만 거의 가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가수팀 대결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현심 씨는 노래를 놀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재하 씨는 일주일 좀 지났으면 좀 긴장이 풀림만도 한데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금을 타고 싶어가지고 아하 솔직하네요 네 아 솔직한 거 좋은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즐겨 뭐 꼭 달라고 그래 어떻게 좋아? 앞에 있는 걸 보고도 안 보고 싶네 오 아 솔직히 좋아 네 현심이 양은 어때요? 금 욕심이 나죠? 어 생일이 껴 있어서 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요 어떤 목소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임 녹음만 한 301평 가까이에서 온라인 게임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예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예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김태우 씨를 위해서 예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예 그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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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지금 머리가 이래서 그렇지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야 네 목소리로만 따지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국민이 다 국민 와우죠 국민 와우 자 이렇게 해서 두 팀 이제 4강 들어갑니다 역시 룰은 똑같고요 먼저 김태우 그리고 떨고 있는 제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찾아 버스 안에서 요거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가사만 맞으면 돼요 가사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Year 요거 같이 하겠습니다 공감이 시작 고맙습니다 오!